안녕하세요 오늘은 비디오 촬영이었습니다 We have a DVD show today At 한식가 할 로켓인 러니플라자 I'm here to be one of the guest teachers To teach you how you need to learn The paper manners Things they can say during grass rock 여러분이 오늘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 학생들도 같이 와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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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놀래 왜왜왜 인사하세요 여기 한식가 있습니다 여기 한식가 있습니다 여기 한식가 여기 한식가 여기 한식가 여기 한식가 여기 한식가 여기 한식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